네, 여기. 항속 훈련할 때 1분이면 올라간다. 거의 초죽음이 돼야지. 아무래도 맨몸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활동성이 제한된 복장하고 그런 무거운 군화를 신고선 올라가다 보니까 더 힘듭니다. 네, 소방관 파이터 신동욱입니다. 이번에 로드FC 048에서 저희 팀원들과 동반 출전하게 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든든합니다. 그리고 상대가 누가 되었든 간에 항상 소방관 파이터로서 승부에 관계없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. 로드FC 048 파이팅! 신동욱 파이팅! 수강관 파이팅! mit or że 우리와 대중심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